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 얘기를 좀 더 하고 제가 뽑을게요. 언균님. 네. 뭐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마약이에요. 아니, 아니. 마약이랑, 마약이랑. 이분을 버려야 할까요? 마약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끊을 수가 없는. 언균님이랑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랑요? 네. 저를 섞어줘요, 저기 둘에다가. 저기 둘에다가요? 네, 저를 섞어줘요. 확실히 저 직원이 맞으세요? 아니야. 아니요. 저, 저격수예요. 저격수예요. 근데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네. 저는 거래 깨고 싶어요. 그럼 저랑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건데, 저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뽑으면 안 되네요. 저는 O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럼 X가 나오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X를 만들게요. 지금 경찰에서 내가 경찰한테 내 마약상 정보를 말해서 어떻게 해요? 연담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또 성립이 안 됐어? 아니, 좀 심각하게 성립이 너무 안 돼. 성립이 안 됐다고요? 그냥 나한테 본인이, 본인 정체를 그냥 말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거랑 다 다르게 얘기했었어, 그냥. 아니, 다시. 정체가, 정체가 뭡니까? 뭐라고 했는데? 저한테 경찰이래요. 어? 지금? 내가 그럼 말할 필요가 없다 했어. O를 만들어야 했는데, 경찰인 걸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했어. 형, 정보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진짜 뭐지? 정보의 혼선. 일단 뭐, 투표 같은 거 한번 해 봐요. 네, 해봐요, 그럼 한번. 지현 씨는 누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형규 님을 해보고 싶고 확실하게.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 주셔도 되고. 아, 네,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 둘은 똑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이미 검증이 됐는데요, 뭐. 그러면 저는 형규 오빠, 존박 님, 저 이렇게 갈게요. 거래팀장 신지현 님은. 투표하죠. 김현규 님, 존박 님, 신지현 님을 거래팀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 둘. 둘. 셋. 야, 이것도? 맞아, 과반수가 찬성해서 거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해 주세요. 자, 보자. 두 번째 거래 결과를 공개합니다.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이거 위험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진짜. 오케이. 확실히 확인해 보러 가는 거라고. 이거 위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행할까요? 나 이러면 형이 이제 좀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조금 이상한데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ова này 아니야. tcha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